1 으 으 으 으 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이문환입니다 이번 주제는 요통 환자에게 달리기는 해론가 입니다 음 허리 아픈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라고 묻는데 달려 달려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자 정말로 음 허리 아픈 환자나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추간판이 탈출된 환자가 달려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걷기도 힘든 환자에게 달리기를 욕을 한다 너무 무모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서 있을 때와 움직일 때 그리고 달릴 때 보면 근육이 긴장할 정도는 어느 것이 가장 더 많이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적인 자세를 잡는게 제일 어렵다 가장 많은 힘을 쓰고 가장 많은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경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걸어가는 것이 몸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근육이 좀 덜 걷게 덜 굳게 안 오시고 달린다면 더 가볍게 근육이 쓸 수가 써질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달리면 척추에 이런 충격이 팡팡 와가지고 어 디스크를 밀어내거나 척추를 찌부러뜨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어 이 앞전에 주 제 영상을 쭉 봐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어 척추 내부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증가되지 않는 이상 추간판에 튀어나오지 않는다 어 정상 상태일 때는 충격을 완충시키는 자기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허리가 정상일 때는 스키를 신고 빙판 얼음 위에서 3단 점퍼를 하는 김연아 선수처럼 3단 점퍼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척추 내부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은 바로 로드시스 때문이다 라고 했죠 요추의 정상적인 망국에서 더 증가되는 점만이 발생할 때 점만이 발생하면 비정상적인 압력은 증가되고 척추 내부에 압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증가된 압력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추간판을 밀어낸다 그런데 밀려나오는 공간은 앞에는 전종인대가 버티고 있어서 못 나가고 뒤쪽 또한 후종인대가 버티고 있어서 못 나가기 때문에 후외측에 뚫려있는 추간공 인터뷰 테프라 포라맨을 통해서만 빠져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오토 환자가 달려버리면 충격이 척추의 액시얼 로딩이라고 하는데 이 축성 부하가 과연 과해져 가지고 디스크를 밀어낼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가능하려면 가능하려면 제가 앞서 주장했던 로도시스가 증가되느냐 라는 것이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로도시스는 과도해지냐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로도시스가 원래 노말 커브에서 로도시스가 증가될 때만 척추 내압이 증가되는 것이고 그 증가된 압력은 압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요통 환자가 달리게 되면 과연 로도시스를 증가시키냐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스크는 충격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격이 완충시키는 압력이 내려온다고 해서 디스크 튀어나가지는 않는다 디스크 튀어나가는 것은 척추 내부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있을 때만 증가된 압력이 밖으로 나오는 거라고 했고 비정상적인 압력이 증가하는 것은 노말 커브에서 로도시스가 될 때 로도시스가 되면 될수록 척추 내압은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하나 더 붙여서 스웻백을 만들어가는 이유는 로도시스가 되면 척추 내부에 압력이 증가되고 디스크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려고 스웻백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일자허리에 대한 영상을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통환자가 달리게 되면 로도시스가 증가되느냐 라는 것입니다 증가 안되면 디스크가 안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한테 달리라고 합니다 달리면서 그 순간에 디스크 튀어나가 순간적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증이 온 다음에 좀 앉아 쉬었다가 또 통증이 사라지면 또 움직여 나가고 뛰기가 부담스려면 속도를 빠르게 파워워킹이 되게 걸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뛰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일단은 복횡근이 수축을 합니다 복횡근의 역할이 뭐예요 복횡근 트랩스버스 무도미니스 복압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복압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어디에 힘이 들어갑니까 허리가 아프면 뒤에 힘이 탁 들어오나요 허리가 아프면 배에 힘이 탁 들어가죠 복압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증가시켜 가지고 척추를 어디에 밉니까 로도시스를 스웹백으로 뒤로 밀어내는 본연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그런 방어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횡근을 수축시켜서 복압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로도시스가 정상이 됩니다 노멀컵으로 할까요 노멀컵으로 만들게 되고 척추의 추간판에 가해지는 척추 내압 내압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척추 내압이 자 두번째는 장요근의 문제입니다 달리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게 되면 오른발이 추진해 나가면 왼발은 뒤에 있잖아요 일류소스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잖아요 장요근이 신장이 됩니다 늘어나요 장요근의 역할이 뭐예요 룸바를 로도시스 시키는 요추 전만을 시키는 근육이잖아요 또한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올해 척추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추 전만을 시키면 전만을 시키면 척추 내압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장요근이 신장이 되면 척추 요추 전만이 감소가 되고요 결국 척추 내압이 빠지는 것입니다 자 척추 내압이 빠지고 척추 내압이 빠지고 자 이 두가지 효과에 의해서 허리 한 잔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이래도 제 말을 못 믿겠습니까 자 제 영상을 듣는 분들이 요통을 갖고 있거나 또는 주간판 탈출증을 갖고 있다면 정말 제 말을 믿고 밖으로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정말 뛰는게 정말 두렵다면 걸어보시고요 걷는 속도를 빠르게 빠르게 걸어가셔야 됩니다 정말 천천히 로봇처럼 이렇게 그러면 내 허리에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갈까요 움직이려면 서있는게 더 힘이 많이 들죠 움직이면 속도로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힘은 작게 든다 믿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뛰기가 두렵다면 걸어보시고요 그래도 낮다면 걷는 속도를 빠르게 빠르게 보포로 넓히고 속도를 빨리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통증이 좀 지낼 만한 견딜만하면 살살 살살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압력을 주는 점핑이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추진을 계속 속도로 한번 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척추가 압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팍 주저앉지는 않거든요 우리 통증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때 좀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물질조사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통 환자한테 달리기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달리기 시킨다 한들 그건 환자가 판단하겠죠 해라고 한다고 해서 환자가 두려움을 못하는 것이고 의사는 물질조사 하지 말아 해도 자기 몸이 가뿐해 가지고 허리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가뿌라고 좋으면 달리는 거죠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치고 배드민트 치고 자기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가라면 요통 환자에게 달리기를 시킬거냐 말거냐 라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장점에 의해 가지고 요통 환자에게 달리기를 시키면 나와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